이렇게 나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 멋있게 빠르게 이동해줍니다 엄청 빠르죠? 산쪽으로 갈거에요 산쪽으로 산에 올라가진 않고 일단 여기가 아니구나 좀 오른쪽이구나 산에 올라가진 않고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바뀌었어 어 뭐야 이거 어 가만히 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 오토바이 아까부터 근데 좀 되게 날 싫어하는 눈치였어 저 오토바이 흐흐흐흐